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후속 취재 과정에서 저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업체 중 한 곳에서 나온 방대한 분량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회사가 의사들을 상대로 어떻게 로비를 버려왔는지 그 적나라한 속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연간 1,400억 원대 규모인 국내 심혈관 스탠트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애보트입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대한 심혈관 중재학회의 동계 국제학술대회 현장입니다. 200여 명의 국내외 의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회장에선 보기 힘든 시설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화려한 홍보부스를 수십 군데나 차려놨습니다. 새로 나온 의료기기를 소개한다는 목적이지만 이곳을 둘러보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홍보부스가 의사들의 학회장에 설치된 이유는 뭘까? 바로 돈입니다. 홍보부스는 학회 측이 행사 비용을 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의료기기 업체가 홍보부스 하나를 설치하는 대가로 학회에 내는 돈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학회는 이 돈으로 호텔 대관료와 장비 대여료, 자료집 발간비 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돈은 냈으니까 어쨌든 부스는 설치하고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러려고 몇백만 원씩 내고 거기 나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건 눈도장 찍으려고 나간다. 그렇죠. 학회장의 진풍경은 또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틀째 일정이 끝나자 호텔 로비가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여러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의사들과 3355 어울려 호텔 밖으로 이동합니다. 이 가운데 한 그룹을 따라가 봤습니다. 호텔 인근의 한 고급 식당. 의료기기 업체 직원 6명과 의사 2명의 회식이 2시간 넘도록 이어집니다. 양대창 구이와 함께 소주와 맥주 20병 등 모두 88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업체 직원들이 추가 술자리를 권유하고 결국 모두 함께 다른 술집으로 향합니다. 업체 직원들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고 회식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의사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 업체 직원이 거짓말을 해야 했던 이유. 아마도 떳떳하지 못한 식사 자리였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보신 건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현장입니다만 해외 학술대회장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업체들이 자신의 고객인 의사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직원들을 동행시켜 식사와 술은 물론 쇼핑과 관광 접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두 달 전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비밀 연속 보도를 통해 해외 학술대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업체와 의사들의 유착 실태를 조명했었는데요. 당시 보도 내용을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7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제품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훈련, 견본품 제공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학술대회는 항공료 등 1인당 지원액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사회자와 발표자로 초빙할 의사들을 결정해 초청장을 보낸 뒤 의료기기 산업협회에 후원금을 요청하면 협회는 소속 업체들에게 기부금 형태로 돈을 거두어 학술대회 주최 측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특정 의사에게 학회 참가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도록 해서 대가가 오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겁니다. 그러나 심혈관 스탠트 분야 경쟁업체들인 보스턴 사이언티픽과 에보트는 자기들이 지원하려는 의사들을 미리 정해 학회 측과 사전 조율하는 부당 영업을 했고 이게 공정위에 적발됐던 겁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가 먼저 의사에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의사가 먼저 업체 쪽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취재 때 업체와 의사들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후속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의료기기업체 비리 관련 공익신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업체는 바로 2014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한국애보트였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는 각종 내부 문서와 사진, 음성 녹취 등 모두 300여 건 여기엔 의사들의 해외학술대회와 교육훈련 지원비를 기록한 예산 자료들 특정 의사를 해외학술대회에 보내주기 위해 애보트 직원들과 의사들, 학회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수백 통의 이메일과 문자 해외학술대회와 교육훈련 기간 중 의사들에게 제공한 식사와 관광 등 접대 증빙 자료 그리고 술과 향응을 제공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600만 원대의 룸살롱 영수증까지 모두 애보트 내부자의 공익신고로 보이는 자료들입니다. 심지어 애보트 사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코드베이션하고 이런 거 공정위 퍼스펙트에서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전화로 누구랑 같이 해서 해야 될 텐데 이메일 기록 남기지 말고 녹음 시점은 2014년 7월 그러니까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지 불과 4개월 뒤 애보트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의사들에게 부당한 지원을 계속하되 공정위에 걸리지는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권익위는 이 공익신고 자료들을 기초조사한 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경찰과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등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첩 사건들은 저희가 진짜로 이런 사실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조사를 해서 진짜 이분의 이런 신고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서류들을 좀 조서 꾸미듯이 꾸며가지고 저희가 송부 입첩 처리를 하는 거죠. 한국 애보트는 미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애보트의 한국지사로 한 해 매출액이 1,800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 심혈관 스탠트의 시장 규모는 연 1,400억 원대이고 이 가운데 한국 애보트의 점유율은 약 35%로 2010년대 들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와 의사들 간의 부당거래 사실을 보여주는 방대한 내부 자료를 지난 두 달 동안 분석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속 보도합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